휴가철 대비 충남도 내 해수욕장 바닷물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수질검사는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 상태를 조사 평가한 것으로 장염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 두 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. 수질검사의 대상은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 18곳과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등 도내 30곳 207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했습니다.